휘 휘 휘 의자 없나? 하핫 어휴 어휴 그냥 이거 앉을게 앉아도 될거같아 앉아줬지? 어 앉아줬어 괜찮아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미틴단 촬영 마지막 날에 오신거 환영합니다 와 가위 아프시잖아요 네 네 네 지금 여기는 아무것도 안보이는 바닷가구요 바닷가에서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약간 소품 을 가져와야 돼서 네 조금 잠시 기다리고 있구요 네 아주 조용한 곳에서 찍고 있습니다 아 치즈빵이 이거 시동으로 뱉게 되겠네요 저기 옆에선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구요 수작업을 하고 있는거 같아요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뭘 하고 있구요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뭘 하고 있구요 뭐하니 근데 뭐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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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 그거 말고 쿼터카리요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어 지금 전혀 바닷바람이 불지 않구요 무풍입니다 네 네 이제 오늘 드디어 마지막 촬영인데요 가슴이 뛴다 추웠어 네 네 이렇게 겉고와 해버렸다 바닷가에서 촬영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 어 그래서 일하고 있구요 아 맞다 오늘 네 옥택연 스페셜티와이 스페셜티 아이샤 투어 회 미팅의 소식도 나갔구요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어쨌든 아 네 감사합니다 럭키 하정님 마지막 촬영 마지막 촬영 좀 아무리 늦어도 그래도 한 2시? 전에는 끝날 것 같아요 네 2AM 전에는 끝날 것 같구요 좀 더 일찍 끝났으면 좋겠네요 네 어쨌든 근데 그걸 여기서 자르려고? 네 그걸 여기서 자르려고? 왜 그거를 만 아니 그 앞에 분은 자른다는 얘기 아니야? 아니 아니 그건 있어요 아 그래 어 신장님 불러 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걸 라인만 이끌어 끝만 한 번 갖고 어깨 조정할 손 같은 것만 아니면 스포츠테이프 아니 그냥 테이프로 붙여 그럼 스포츠테이프로 붙여 그냥 내 피부가 망가질 뿐이지 뭐 살짝만 뜯어지면 되죠 그럼 좀 그러면 피부를 한번 어 내 피부 좀 따갑고 그런 거지 뭐 스포츠테이프 스포츠테이프 땀 때문에 안 붙을 수도 있어 지금 말리고 있어 봐 네 네 네 김성현 똑같은 거 있어 오빠 아니에요 스포츠테이프 약통이 있어 네 어쨌든 네 러브 프롬 당산 좋네요 네 당산에서 사랑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지금 몇 시니? 아 10시 20분이구나 네 지금 10시 20분이고요 열심히 지금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면서 뭔가 필요하게 있어가지고 어 어 왔어? 아 그렇게 하는 거야? 아니면 우리 이거 스포츠테이프로 그냥 발라버릴게요 그때? 그렇게 어 그럼 발라버리면 그게 끝나고 아니 주변에 깨서 떼질 않아? 떼질 않아? 어 그럼 몰라 떼는 하자면 그럼 그래도 네 지금 뭔가를 하고 있어요 피부 여러분들은 지금 K드라마의 직접적인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K드라마는 이렇게 만듭니다 현장에서 만듭니다 왜 K드라마의 가호가 있던데요 K드라마의 가호요? 예 예 비도국 쓰지 마셔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응 재문이 너 어디 사람이니? 저 경기도 부천사람이요 근데 왜 손톱이를 그렇게 쓰는 거야? 충청도잖아요 형이 네 지금 여기는 충청도고요 충청도 부안에서 찍고 있습니다 밑에 아 아 충청도를 야 여기 충청도 아니야 여기 전라도야 생각해보니까 전라도잖아 전라도잖아 죄송합니다 예 여기 잘 모르는 가 있어서 그렇고 저도 잘 몰랐네요 예 부안입니다 예 밥도 맛있게 먹고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심지어 내가 반찬 많은 거 보면 음 전라도다 어 예 어쨌든 지금 이제 열심히 지금 간에 간에 수공업을 하고 있는 우리 스태프분들이 보이시고 왜요 조심해라 손 조심해라 근데 진짜 네 까만 천이요? 손 이거요 이거? 여기다가 테이프로 바르면 되잖아 아 아 살색 테이프로? 이거 얼마 없네 사태다 네 얼마 없어? 아 이거 감은 다음에 거기만 이거 바르면 되잖아 네 오늘 촬영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좀 늦어지고 있고 오늘 열심히 해서 조심해요 제발 알겠습니다 어 질문이 좀 들어왔는데 질문이나 한번 볼까요?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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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겨 보구요 다음 질문 한번 볼까요? 우와 뭐야 어 zip 이렇게 되네 네 네 XIMMIN 시 인거 같아요 무슨 촬영이냐구요? 네 지금 가슴이 뛴다 마지막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, 오늘이 마지막 촬영, 마지막 씬이고요 지금 이제 끝이에요 네, 이 시마 지금 끝나요 넥스트 네, 이렇게 해서 질문을 계속 받을 수 있고 좋아요 다음 질문? 오케이 네, JSS ICANNOVIA JSS ICANNOVIA 네, 나중에 뵙겠습니다 네, 나중에 뵙겠습니다 저는 그 끝에만 거질러 가고 싶어요 정말 행복합니다 제가 제일 잘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, 즐거운, 웃기고 즐거운, 예 좋아요, 다음 질문 네, 여러분 쇽 방송초 잘못 눌렀어요 뵙에 맞춰면 안 돼 뵙단 없이 드레일이 뵙태견만의 위안 뵙태견만의 위안 뵙태견만의 위안 뵙태견만의 위안 뵙태견만의 위안 아주 그냥 마지막이라고 그냥 별말, 별말 다 쏟는구나, 얘들아 아, 들렸어요? 안 들리는 줄 알았지 안 들리는 줄 알았지 아, 아 기계네, 테스트, 테스트 아, 자, 들어줘 상태도 라이브하시는거 상태도 라이브하시는거? 아니, 왜 못 들었어 상태도 어떨까요? 끊어야지 빨리 인사해주세요 인사해주세요 바이 끊어줘, 그냥 케이 드라마